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일단 이제 N수생을 위한 퀘스트라고 제가 해서 일단 준비를 좀 해왔는데 여러분 이제 아마 재수 또는 이제 N수를 결심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수능 당일날 일단 결정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정시 이제 끝나고 나서 일단 놀다가 결정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질문들이 좀 많아서 좀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왜 내가 실패를 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물론 저는 수학을 가르치지만은 수학만 가지고 있다는 대학을 가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좀 이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과목이 일단 국어가 있죠. 자 국어를 생각보다 일단 열심히 좀 하셔야 돼.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시험을 잘 못 보면은 그 다음 시험을 보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수학을 볼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영어도 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탐구해가지고 일단 두 과목까지 일단 보고 자 문과 친구들 재읽어 보는 친구도 있을 건데 자 항상 이제 이 생각을 좀 잘 합시다. 보통 이제 고3 학생들이 일단 재수를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고3 때 생각보다 이 세 과목하고 일단 탐구가 두 과목이죠. 자 탐구가 두 과목인데 이걸 완벽하게 다 소화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자 물론 그 완벽하게 소화를 잘했다고 치면은 대학을 가셨겠죠.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 이 네 과목 있죠. 결국엔 다섯 과목인데 밸런스를 정확하게 다 맞추셔야 돼. 자 그리고 생각보다 국어 열심히 잘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수학도 보세요. 입문계랑 자연계 놓고 봤을 때 결국엔 세 과목이거든요. 자 물론 공통으로 보는 확률 통계 있죠. 자 이거랑 이제 미적분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문과는 수학투고 자 자연계는 기하벡터인데 이거 역시 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웅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 일단 이제 1등급이 무조건 나올 거라는 자만하시면 안 돼. 자 근데 이제 물론 원인이 여러 개 있을 거야.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뭐 국어 때문에 일단 이제 좀 흐름이 일단 흐트러져서 일단 시험 못 본 친구도 분명 있을 거고 아니면은 수학시험을 보다가 그냥 딱 이런 느낌이 올 거거든 아 다시 해야 되겠다. 분명히 그 느낌이 오는 친구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자 보세요. 그 과거라는 것은 계속 미화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 얼마야? 12월, 1월 하면 이제 거의 두 달 반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조금 지난 상태인데 이 정도만 돼도 일단은 본인이 그때 시험장에서 느꼈던 공포를 일단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국어 시험 딱 보다가 아 큰일 났다. 지금 그 느낌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돼?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과거가 미화가 돼. 그러니까 항상 과거라는 건 미화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진지는 그때 말고는 사실은 다 괜찮다고 느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너네 생각 이렇게 하자. 제술을 당한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선에 관해 일단 다시 해결 마음을 먹었으면 일단 애정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뭐가 좀 잘못됐는지 분석을 좀 하셔야 돼. 분명히 이럴 거야. 이 4과목이 일단 5과목이 다 문제가 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건데 자 지금 이제 수학이니까 수학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보통 학생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먼저 확률 통계가 있고 자 그다음 이제 자연계 같은 미적분 2가 있고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미적분 1이 있죠. 자 자연계는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보셔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자연계는 기아벡터가 있고 자 이제 인문계는 일단 수학 2가 있죠. 자 분명히 이 3과목 중에서도 일단은 약간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야. 자 이거 다 완벽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다시 하셔야 돼요. 교회 다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어 나는 어느 정도 그래 좀 했으니까 근데 이게 좀 두 달 정도 놀고 나면 또다시 리셋이 되거든요. 그걸 좀 조심하시고 아예 마음가짐 이렇게 알자. 여보세요. 인문계도 마찬가지 자인들도 마찬가지야. 이 3과목을 거의 매일 일단 한 번쯤은 다 보신다는 마음 하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목을 일단은 하루에 일단 어느 정도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일단 하루 스케줄이 꽉 찰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감이라는 걸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보통 보면은 아무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모든 과목이 정통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 보는 방법밖에 없어. 특히나 탐구가 뭐 이런 식으로 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단은 공부 안 해서 이 단어 할 때쯤에 일단은 리셋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매일매일 일단 보면서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자 그럼 제가 좀 실전적인 얘기를 좀 해주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합시다. 잠시만요. 자신의 학습 상태에 솔직해지자는 게 이런 느낌이야. 보통 이제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 내가 작년에 들 때 공부를 어느 정도로 다 했는데 다시 해야 될까? 당연하죠. 당연히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많이 생각하기 이런 게 있어. 결국에 안다고 자만하시면 안 되고 모른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안다와 자 모른다야. 자 절대 안다고 해가지고 있다는 자만하시면 안 돼요. 왜? 뒤통수 칠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모른다고 해가지고 좌절했어도 안 돼.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시험장에서 문제는 이거예요. 안다 모른다가 결국에 문제를 푼다 풀 수 없다. 이거랑 이제 직결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이 두 개가 잘 엉켜가지고 이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못 풀 수 있는 딱 두 가지 상태로 딱 엮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떤 단원에 딱 이미지가 있어. 그 단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해도 실제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어요. 자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하면 이제 이런 느낌이야.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고 그리고 자꾸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알았었는데 시간 낭비가 아니까 아니야. 시간 낭비가 아니야. 차라리 그냥 1년 다시 하고 그냥 이제 거기서 끝을 내는 게 맞거든요. 원래 입시라는 거 자체는 짧은 기간 내에 일단은 단계의 효과를 내리기 때문에 좀 이제 압축적으로 잘 하시고 그리고 자꾸 본인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거든. 모든 걸 모른다고 생각하면 너무 좌절하는데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니까 그렇게 막 뛰어나게 어렵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 너무 좌절도 말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세요. 안다, 모른다가 푼다, 못 푼다 이걸로 직결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알아도 못 풀 수도 있고요. 몰라도 푸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오히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줄게. 깔끔하게 모르면 사실 못 푸는 게 맞아요. 못 푸는 게 맞는데 이게 수능 시험이고 객관식이고 학생이 좀 촉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뭔가 일단 과정은 어설퍼는데 답이 맞는 되게 무서운 경우가 있거든. 그 경우를 좀 배제를 좀 하셔야 돼. 자 조금 더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어떤 태도를 가진 게 맞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물론 이 재수나 이제 N수라는 친구들마다 당연히 이제 개별적인 상황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학생들의 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일단 감사합시다. 사실 그게 일단 기본 태도예요. 지금 되게 종교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감사하지게 이런 느낌이야. 그 재수를 지원해 주거나 일단 이제 감정제 지지를 해주시는 일단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감사를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냥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자 목표 자체를 반드시 내가 일단 올해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흐트러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겸손하자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보셔야 되고 모르면 당연히 더 해보셔야 돼. 근데 이제 학생들이 좀 이제 고3 때 아마 이랬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하는 과정상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해.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원래 공부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이제 모르는 거 있죠. 자 모르는 거랑 모르는 것을 70 정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게 30 정도야. 자 그래야지 만일단 딱딱 맞춰서 결국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 근데 보통 이제 고3 때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내가 그냥 이제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냥 공부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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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아는 것만 계속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깨고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고3 때 보통 이제 공부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이런 식이야. 뭔가 이렇게 일단 공부라는 범주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단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재수를 하고 일단 이제 어쨌거나 일단 승리를 하셔야 되니까 잠시만요. 본인이 알던 범주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돼. 벗어나셔도 조금 더 나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일단 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있죠. 이거 기르다가 마지막에 뻥하고 터지는 게 일단 수능이야.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나도 이제 어릴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았겠지. 근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할 때 애들한테 이제 뭐 내가 어릴 때 어떻게 공부했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너무 또 세대 차이도 나거든요. 근데 이제 나도 삼편생활은 이거야. 분명히 공부를 할 때 내가 이제 가지고 있던 느낌은 어떤 식이었냐면 모르는 걸 결국에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보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뭔가 어떤 새로운 내용을 하나 배웠어. 그럼 이제 처음에 딱 배울 때는 아 이게 그냥 그랬구나. 그냥 그랬구나 했는데 이게 조금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네 라고 다시 느끼게 되는데 근데 수학은 특히나 이런 게 있거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앞에 내용을 거꾸로 다시 보면 이게 다시 재해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간혹 이런 얘기를 해. 어릴 때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단계별로 쭉쭉쭉 배우면서 뭔가 단원이 엉켜있으면 일단 인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단원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일단 파악하기 힘들거든 보통의 고3들이 다 그런 식이야. 원래 인생은 정교음포니까 이제 이런 식이죠. 대부분 고3들은 실제로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에 대해 잘 들어봐. 대부분 고3들은 그냥 보통의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고 그러다가 그냥 저기 맞춰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깨고 나오는 친구도 있는데 원래 수학이라는 단원 자체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어떻게 엮여 있고 그리고 그 한 단원 안에서도 앞뒤 관계를 좀 충분히 잘 보실 필요가 있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목표 중에 하나가 어차피 처음 배우는 친구들 아닐 거니까 유란을 들으면 처음 배우시면 안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전후 관계를 그래도 일단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시 일단 뭉쳐주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앞으로 나아가자 나아가자 이것이 뭐 자 그걸 일단 지향하는 거고 이 노래 생각 이렇게 해야 돼. 겸손하자고 해서 이런 거야. 안다고 생각해서 일단 안심하시면 안 돼요. 모를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 안다는 게 내가 이 정도로 아는 거지 정말 실제로 다 아는 거지 아예 감지를 한 거지 이 생각하셔야 돼. 근데 나도 이제 생각하는 건 이 거야. 저도 이제 강의 한 지 8년 차인데 첫 회 때는 그냥 이 생각했거든요. 참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이게 첫 회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넘어가면서 나도 다시 알게 된 사시관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짜여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강의도 많이 바뀌죠. 뭐 단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야. 나는 작년에 내가 찍었던 그 유런 강의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수업 준비를 한 번씩 보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저런 얘기를 했었다고? 너무 못하는 거야. 근데 올해 이제 수정도 많이 하는 편이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자 그러면은 이 생각하셔야 돼. 내가 그래도 나름 이제 이 과목에서 전문가잖아. 아니 근데 나만 해도 일단 이제 수업 준비를 계속하고 계속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너네는 그 단편적으로 조금 이제 쪼가간다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아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눈을 감고 다리를 만져가지고 이게 거칠거칠하더라도 코끼리는 아니잖아. 네 다리일 수도 있잖아. 그 생각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네 이제 생각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모든 과목은 마찬가지예요. 겸손하셔야 돼. 그 겸손하자는 것은 내용적으로 겸손해도 내가 완벽하게 구성을 짤 수 있는 그 각본을 쓸 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한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자는 게 가로도 되게 예민한 친구도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재수한다는 그 불안감. 사실 그 확실하지 않은 그 미래를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떤 식이었냐면 강사제가 초기 때 내가 이렇게 될지도 몰랐고 대고는 싶었으나 사실 그게 일단 내가 뭐 내가 어떻게 이제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 물론 열심히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게 불안하니까 되게 이제 거칠어지는 거야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생각을 하자. 어차피 지금 일단 단편적인 목표는 일단 입시를 마치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자 그걸 향해서 가는데 모든 변수로 고려하셔야 돼. 그럼 이때마다 생각했건 뭐냐. 결론적으로 일단 여러분 이제 그 작년에 수능을 보실 때 그냥 딱 느꼈던 그 공포가 딱 있을 거거든요.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와야 돼.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 생각을 좋지는 않지만은 자 공포를 가지고 나서 공부를 하되 그 매 순간 일단 공포를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일단 괜찮다는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계획을 이제 3일 7을 짰어. 그 3일 7을 완벽하게 일단은 다 수행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생각보다 그렇거든. 그러니까 뭔가 좀 유도리 있게 일단 이제 좀 계획을 짜시고 내가 어느 순간 어디까지 할 수 있은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규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보면 이제 저도 나름 이제 연구 결과 이런 느낌이야. 보통 일주일에 그래도 못해도 50시간 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사이클이 깨지거든. 그러니까 보통 생각에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막 공부를 하다가 필반은 막 3시, 4시까지 해요. 그러고 나서 일단 잠을 자면 또 일찍 깨거든요. 그래서 잠을 안 잤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멍해. 그걸 이제 혼자 생각하지. 아 나 오늘 열정적 살겠구나. 아니야. 이게 지금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났냐면 그냥 1시나 2시에 가서 나름 일단 스케줄을 잘 짜서 그때는 무조건 자셔야 돼. 근데 물론 칼같이 잘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일단 비슷한 사이클로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몸이 신호로 분해 올 겁니다. 아 힘들다. 자세요. 쉬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경영을 잘하셔야 돼. 지금 뭐 길게는 일단은 300일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을 내가 어떻게 잘 컨트롤 할 것인가를 잘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거를 일단 맞춰나가려면 이게 개별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패를 해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실패를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수장해 나가서 수장하자. 그래서 공부는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아무도 고생을 좀 하시고 자 그럼 이제 제가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 보세요. 먼저 질문에 앞서서 이 생각을 좀 잘해야 돼. 재수생들은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 문제를 풀면서 나름이 좀 경험이 있으니까 아 이 문제가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고3들이 더 심해요. 재수생들은 잘 그렇진 않거든. 왜냐하면 한 번 대인 경험이 있으니까 아 그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 실제 수능 가보니까 너네가 그렇게 지향하던 평권스러운 문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냥 걔네가 내면 기준점이야. 근데 항상 얘기하잖아. 나는 함부로 내가 평권스럽다는 얘기를 못하죠. 난 평권이 아니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수능 시험도 너네 이제 보통 99나 이제 00년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00 이제 93이고 너네보다 나이가 일단은 많은 시험이 수능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발전의 발전과 그 다음 변화와 혁신을 겪어서 일단 여기까지 오신 거야.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제 느낌은 딱 이런 식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일단 누적된 정보가 많은 상태예요. 이제 그걸 잘 정리해서 이제 주는 수업이 뉴런이잖아. 근데 그 누적된 정보를 제가 딱 선을 바로 딱 그어주지. 이건 여기까지 이건 딱 여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공부를 하시는데 문제는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수능 시험 문제로 딱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애들이 그렇게 욕을 하진 않아. 왜 그냥 수능 시험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집에서 문제를 풀거나 EBS를 풀 때 스스로 이게 문제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어쨌거나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수능 시험장에서 공포를 생각해봐. 아니 문제가 나왔어. 어떡하게 해. 갑자기 찍고 나갈 수는 없지. 이건 수능과 맞지 않아. 그런 얘기 아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건 결과죠. 이게 되게 쓸쓸한 얘기인데 결국 입시는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신 게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히 이 얘기할 거예요. 기출문제 이미 풀어서 답까지 알고 있어요. 나도 그래요. 저도 답까지 다 알아요. 나는 번호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렇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도 매번 수업 준비할 때마다 교제를 쓰면서 틀을 다시 한번 짜보는데 매번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 나도 못 봤던 거 볼 때가 있고 이런 느낌이면 좋겠다. 대신 과도한 해석을 안 하려고 자제를 하는 편이지. 자 그럼 너는 이제 이렇게 하자. 오히려 기출문제 보기에 더 좋은 상태야. 왜 좋은 상태냐면 단편적으로 지금 답을 내게 급급한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충분히 많거든요. 시간이 많은 상태. 굉장히 많은 거야.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뭔가 기출문제를 보면서 뭔가 안목이 새롭게 길러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인데 여전히 기출문제를 능가하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걸 기본적으로 연습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네가 답을 안다, 모른다는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보고 새롭게 느끼는 게 있고 단어별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걸 좀 잘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자 그럼 제가 질문들이 좀 있어요. 얘기를 좀 해줄게요. 자주세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뭔 소리야. 1년 계획 좀 세우세요. 싫어요. 못해요. 난 이거 세울 수가 없어.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르고 너의 수준을 몰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냥 이 주장을 할게. 내가 짜놓은 커리큘럼 잘 봐봐. 시발점이 있어요. 자 시발점은 보통 이제 학교 내신 수준에서 일단은 해결이 돼야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 이제 뉴런이 일단 수능 시작이지. 자 여기 딸려있는 시냅스가 있죠. 저는 이제 딱 1년 커리큘럼 짜고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변화가 이거. 예전에는 보통 커리큘럼 2년 치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딱 압축해서 1년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에다가 이게 끝나고 나면 드릴에 가지. 그 올해는 드릴 워크북도 가잖아. 할 게 많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에 껴있는 수분감이 있지. 자 기춤제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일단 킬링캠프 있죠. 자 내가 커리큘럼을 짜게 된 배경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시험을 대비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식의 뭘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제 저는 애들이 정확히 알거든요. 한 번 봐도 모르고 두 번 봐도 모르고 세 번 봐도 모르고 아는 척만 하는데 절대 모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애들이 이제 이런 효과가 있어. 뉴런하고 시냅스를 하는 이제 고3이라고 치면은 이때 막 이제 배우고 나면은 뭔가 이제 배운 게 되게 많은 느낌인데 정확하게 고3을 못해요. 보통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100을 들으면 30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나서 나름 이제 책을 한 번씩 더 보고 그리고 이제 뉴런책은 감히 자부하면 지금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걸 능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제가 책을 쓸 때 그냥 이 생각하거든. 아 애들이 다시 공부할 때 이걸 보고 이해가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책에는 없으니까 잘 적으려. 아니 책에 다 있어요. 다 있는 내용이야. 그럼 너는 이제 어떤 효과를 좀 누려야 되냐는 이 공부를 하시면서 봐봐. 뉴런에다 모든 정보를 다 누적시켜가지고 일단은 이제 모든 경험치를 다 적어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적어 놓은 책의 틀은 나의 경험이잖아. 너의 경험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이 주장에 맞다고 보고 돼. 3월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뉴런까지 다 끝나셔야 돼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단 이건 고3 기준이야. 왜 고3들은 학교에 가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3월 달까지 전까지 해서 이걸 다 끝내는 이유가 사실 이 얘기고 그리고 이제 드릴 중 가면 일단은 커리큘럼은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수업이 올라오지. 그치. 그럼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많고 돼. 그럼 제생들도 일하면 안 돼. 어 저는 어 지금 재수를 하는데 어 어떻게 하죠. 아니 니 알아서 하세요. 잘 하셔야지. 당연히 잘 하셔야 되는데 본인 스케줄을 자기가 일단 유동적으로 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잖아. 당연히 일단 스스로 짜셔야지. 자 저는 이걸 해줄 수가 없습니다. 1년 계획이 아니고요.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년도 아니야. 자 스스로 짜시고 본인의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자기가 잘 알지. 그치. 그쵸. 그럼 마찬가지야. 그럼 너희 생각은 뭐냐. 내가 이렇게 짜놓은 이유는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일단 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틀이 나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치. 그 생각 좀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시발점 강좌는 최소 언제까지 끝내는 게 좋나요. 음 잘 끝내세요. 잘 끝내셔야지. 이게 언제가 어디 있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작년에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등급이 3등급 아래쪽이면 사실 시발점을 좀 선발적으로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거란 판단이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제 끝내는 거 없습니다. 정확하게 소화로 하셔야 돼. 근데 아마 이제 인문계는 이럴 거야. 시발점만 봐도 수능 문제품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거야. 4등자의 중반문까지는 오케이가 되겠죠.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거 언제 끝내는 게 아니고 강의 스타일이 달라요. 보시면은 시발점일 때는 이제 이게 연도 상관없이 트레드랑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린 거고 자 유럽만 봐도 아마 이제 재수를 하셔도 일단은 재수강하는 친구가 분명 있을 거야. 2018, 2019가 수업이 비슷한 듯 하면서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거야. 책도 다를걸. 그러니까 너네 단편적 이러면 안 돼. 어 책이 틀이 비슷하네. 표지가 비슷하네. 그렇다고 책을 내가 똑같이 내겠니. 나는 미치지 않았어. 완벽하게 다르게 쓰건데 물론 기본 틀이 달라지면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강조하는 지점이 당연히 다르죠. 트렌드 맞춰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언제 끝내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 답변은 항상 그래.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 끝낼 수가 없지. 빨리 빨리 끝낼 수 있고 그 다음 거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유람과 수분과 강조는 언제까지 수강이 좋을 거야. 근데 나는 사실 학생들이 약간 좀 타임라인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본인 스스로 일단 스케줄을 잘 짜셔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끝내서라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끝을 내지는 않을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가는 건데 나는 이 생각을 해. 그러니까 고3들한테 요구했던 건 뭐냐면 유란하고 시냅스란 수분감 있죠. 이거를 일단은 한 바퀴를 무조건 3월달 되기 전까지 돌리셔야 돼. 그리고 또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드릴을 같이 가셔야 돼. 유란책은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적혀있으면 계속 참고하셔야 돼. 선생님 드릴은요? 드릴도 내용 적어놔요. 근데 조금 더 실전적인 일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은 이러면 안 돼. 자꾸 언제까지 할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너네 플래너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플래너는 스스로 짜는 거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3월부터 유란 수강하면 늦나요? 늦지 않아요. 보통 9월달부터 이제 급하게 허덕허덕 되면 듣는 친구도 있어. 근데 이게 내 생각은 그래요. 강의를 나도 준비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수업 준비하는데 이 생각해야 돼. 내가 수업 준비를 했을 때 아 이게 딱 여기까지가 역시다는 딱 느낌이 있어. 그게 뭐냐? 보통 딱 3시간 정도 분량이 되면 아이들이 더 이상 못 받아들일 거라는 느낌 확 오는 경우가 있거든? 거기서 일단 진도를 멈추는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게 어차피 이제 강의는 이게 한 장 강의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일단 열려있죠. 잘 활용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이제 하루에 몇 경씩 들어있다. 이건 없고요. 그러니까 하루마다 일단 이제 내가 이제 이 정도 하면 딱 소화가 되겠다. 안 되겠다 싶은 그 범주가 있지. 그치? 그걸 잘 쫓아가는 거 맞지? 늦는 게 어딨어. 뭐 수능 전달되는 친구도 있더만. 그렇잖아. 근데 일단 이거 좀 빨리빨리 해놓고 계속 서로 더 보셔야 돼. 연말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그래도 일단 이제 많이 친절해진 편이죠. 유런 강좌 제가. 요즘에 씹어가지고 일단 이제 다 소화시켜가지고 입으로 넣어주기까지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잘 듣고 본인의 틀을 잘 더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그럼 생각 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음 자 봐봐. 자 몇 강씩 봐야 돼요. 얘기했었지 그치? 어 그런 질문 하지마.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사실 그래. 이 강의의 밀도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 한 시간 수업을 들어도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한 시간 들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강좌마다 당연히 일단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이거 짜줄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등급 떨어지는 소리 하지마. 아 알겠지? 스스로 등급 챙겨야 돼. 자 그 다음에 연계고지 꼭 풀어야 되나요? 언제 풀어야 되나요? 당연히 푸셔야죠. 자 여러분 수능 특강하고 수능 환상 나오지? 나오는 대로 바로 푸세요. 이거 일단 이제 또 지체하고 있으면 안 돼. 나오는 대로 바로 바로 푸셔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리고 언제 풀어야 되나요? 푸세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지마. 문제 골라주세요. 어 안 돼요. 안 돼. 나의 안목이 평가의 안목이라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만하고 이제 자만한 거잖아. 그건 무슨 얘기냐. 얘네 둘을 너네가 일단 풀어야 돼. 너네가 일단 스스로 다 풀어야 되고 그리고 아 진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 간혹 보면은 되게 특이한 거 질문하는 이제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그걸 또 눈여겨서 보셔야 돼. 왜? 이게 만약에 실제 시험이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제 이거는 좀 하나 추천해 줄게. 특히 확률 통계 있죠. 이게 자꾸 시험이 쉬워지니까 애들 확률 통계 공부를 안 하는데 이 생각하셔야 돼. 확률 통계는 다른 별로 문제를 푸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집에서 모든 문제를 다 자르세요. 그리고 그냥 랜덤하게 섞어서 풀어야 돼. 사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 왜 그러냐면 단원이 중복 순열이야. 그럼 너네 모든 걸 중복 순열 풀이지 그치. 그러다 망한다는 얘기야. 통계로 마찬가지야. 단원이 이학문포야. MPNPQ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섞어서 일단은 이제 자일수록 컨트롤을 풀어야 돼. 또 집에서 엄마한테 가히 들이밀면서 잘라. 이러지 말고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해. 아무튼 그렇게 좀 보시길 바라고 연계교재는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런 수강 중인데 시간이 없어서 미쳤니? 시간이 왜 없어? 분명히 시간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시냅스나 수분간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어 우리 이런 선택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선택은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맞아. 우린 너네들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인지 우리가 모든 컨트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건 변명이에요. 그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똥글 싸지 말고 그냥 공부하세요. 자꾸 이상한 거 쳐다보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럼 시간이 생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봐봐. 이거나 이거 골라주세요. 이거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엄마니 아빠니 이거랑 똑같아. 그걸 내가 어떻게 골라줘? 그쵸? 아까 본인 스스로 하는 거야? 우리 자꾸 책임을 정가하면 안 되고 이런 느낌이야. 결국에 시간이 없다는 건 사실상 변명이야. 지금은 진짜 너무 변명이거든. 이게 너네가 만약에 9월달 10월달이면 내가 이제 뭐라고 나름 얘기를 해주겠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은 상태야. 오히려 시간이 많아서 지겨울 거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시는 거야. 무조건 다 하는 거야. 다시 하는 거야. 왜 너 다시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내립시다. 왜 내가 다시 하게 되었는가?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괜찮아. 그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다시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해야죠. 당연히 잘해야지. 이번에는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자꾸 이제 이러면 안 돼. 이게 수능이 올림픽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가 정신이 아니고 결국 시험장 가서 일단 맞추고 일단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 자 너네 수능 딱 봤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18번, 19번이 만약에 잘 이제 해결이 안 됐어. 그것 때문에 모든 시험이 망가지는 매직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뭐냐. 실전에서는 무조건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 확률 0 또는 1입니다. 자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생각보다 너네가 계획 짠 거보다 한 두 배 정도 열심히 하셔야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항상 그런 식이야. 자 그래서 계획을 스스로 짜되 제가 준비한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은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거의 완벽에 다다르게 일단 만들어 주겠다라고 일단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세요. 자 난 쓸데없는 커리큘럼을 안 만듭니다. 자 그렇게 잘 생각하시고 자 어쨌거나 재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고 자 대신 일단은 그게 또 괜찮다고 이제 헬렐레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 정도에 정리하고 아무튼 꼼꼼히 해. 알겠지. 자 그게 맞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